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김상현 님께서 요청해 주신 김수희의 멍의 전주 부분 설명 드릴 건데요 저는 이마이나 삼카포에서 치는 거구요 첫 마디부터 보면 이마이나에서 멜로디가 미, 시, 미, 솔, 시, 미, 솔, 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6번주부터 차례대로 한 번씩만 쳐 주시면 되거든요 6, 5, 4, 3, 2, 1, 솔, 시, 미, 솔, 시, 미, 솔, 시, 미, 솔, 시 가고 두번째 마디는 또 이마이나에서 솔, 파, 미, 레, 도, 레, 도, 도, 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코드 안 잡은 상태에서 그냥 멜로디만 첫 박은 근음하고 같이 쳐줘야 되니까 6번, 1번 동시에 쳐주고 솔, 파, 미, 레, 여기 이마이나도 파에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파는 다 파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솔, 파, 미, 레, 그리고 도, 레, 도 할 때는 해머링하고 풀링오프가 같이 도, 레, 도, 레는 해머링, 밑으로 풀링오프, 도가 되죠 도, 레, 도, 그 다음에 도, 시 2번주 솔, 파, 미, 레, 도, 레, 도, 도, 시 이렇게 되죠 그 두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6, 5, 4, 3, 2, 1 솔, 시, 솔, 파, 미, 레, 도, 레, 도, 도, 시 세번째는 에이마이나에서 앞에 8분심표가 있는 부분은 코드의 근음으로 채워지시면 되고 멜로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질부터 차례대로 다 있네요 라, 미, 라, 도, 미, 솔, 라 솔라는 1번줄 슬라이딩으로 라, 미, 라, 도, 미, 솔, 라 그리고 네번째 마디는 에이마이나에서 솔, 파, 미, 솔, 파, 솔, 파, 미, 파 되는데 여기는 코드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근음 6번하고 솔 첫 박은 같이 근음이랑 쳐주니까 6일 동시에 쳐주고 솔, 파, 미, 솔, 그리고 파솔파도 해머링하고 풀링오프가 파, 솔, 파, 미, 파 이렇게 되죠 솔, 파, 미, 솔, 파, 미, 파 세번째는 네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라, 미, 라, 도, 미, 솔, 라, 솔, 파, 미, 파 이렇게 되죠 다섯번째 마디는 이마이나에서 앞에 8분심표가 있는 부분은 이마이나 근음 미 를 쳐주고 6번줄 솔, 솔, 파, 파, 미, 파, 솔 1번줄에 멜로디가 다 있죠 솔, 솔, 파, 파, 미, 파, 솔 그리고 여섯번째 마디는 에이마이나에서 여기도 이제 앞에 심표 부분은 근음 5번줄을 쳐주고 도 도 시 시 라 시 도 여기 2, 3번줄에 멜로디가 다 있죠 그는 도 도 시 시 라 시 도 다섯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솔, 솔, 파, 파, 미, 파, 솔 도 도 시 시 라 시 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번째 마디는 B7에서 여기는 이제 검지로 여기 5번줄 C만 근음만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 뒤에 이제 멜로디 파샵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잡고 시 시 근음 시 시 2번줄이죠 시 시 파는 파샵이에요 사플레스 4번줄 파 파 라 중지로 라 를 눌러주고 라 띄어주면 솔이죠 그 다음에 파 이렇게 되요 근음 시 시 파 파 라 솔 파 이렇게 되고 여덟번째 마디는 마지막 이제 이 마이나에서 미 미 시 솔 미 시 미 솔 시 미 이렇게 가는데 이 마이나 근음 6번 하고 미 멜로디 4번줄 쳐주고 미 미 시 3번줄 솔 미 시 6 4 동시 쳐주고 미 5 3 4 2 그 다음에 미 솔 시 미는 미 솔 시 미 이렇게 되죠 4 3 2 1 그 일곱번째 마디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미 세븐에서 근음만 검지로 잡은 상태에서 시 시 파 파 라 솔 파 미 시 솔 미 시 미 솔 시 미 이렇게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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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